안녕하세요. 오투형 고교기초영어 6차시 비동사 두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동사는 공부해야 할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두번의 차시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비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와 비동사가 사용되는 시제 혹은 비동사의 부정형 아니면 비동사의 축약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비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이다 혹은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They are in a classroom. 그들의 교실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비동사에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번째 사람이나 사물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 am an actor. 나는 배우이다. My name is Tina. 나의 이름은 Tina이다. Tom is a swimmer. Tom은 수영선수이다. Thomas Edison was a great inventor. 오아제니까 훌륭한 발명가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가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뭐뭐이다 또는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경우에 뭐뭐하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You are smart. 당신은 현명하다. It is dangerous. 그것은 위험하다. Homework is helpful. 속죄는 유용하다.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요. 비동사 뒤에 like가 붙어있어요.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like가 혼자 나오면 좋아하다 의미이지만 비동사 뒤에 like가 붙어있으면 이 경우는 무언무억과 같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ovies are like magic. 영화는 마법과 같다. It is like Korean Sam. 그것은 한국의 Sam과 같다. His shoes. 여기 is가 아니라 아가 되어 맞습니다. His shoes are like mine. 그의 신발은 나의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비동사 함께 해석해봅시다. He is a special dog. 그는 특별한 강아지이다. 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That is your interest. 그것이 너의 관심 가진 것이다. 제키 찬 is my favorite actor. 제키 찬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이다. A ticket is 5,000원. 티켓은 표는 5,000원이다. Dr. Hulbert was an American. Hulbert 박사는 미국 사람이었다. 과거 시대니까요. 자 they are sweating. 그들은 땀투성이이다. 여기서는 혁명사인데요. 이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It is very stressful. 그것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My cat is small and white. 나의 고양이는요. 작고 하얀색이다. 하얗다. Ellie was very upset. Ellie는 매우 화가 났다. Many people were moved. 그냥 우리 비동사가 없이 move라는 동사를 쓰면 움직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비동사가 나오고 moved가 되면 얘는 감동받은. 이런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like 붙었습니다. 북산 like a window. 책들은요. 작문과 같다. It is like a small candle. 그것은 작은 양초와 같다. Your opinion is like hers. 너의 의견은 그녀의 것과 같다. 자 역시 이번에는 모모이다와 가찬가지로 어디어디 있다의 경우도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모모가 있다가 나오면요. 뒤에 대부분 장소가 묻습니다. Jack is in the kitchen. Jack은 부엌에 있다. El castillo pyramid is in Mexico. Mexico, 멕시코에 있다. The man was under a big tree. 그 남자는 큰 나무 아래에 있다 됐네요. 어디어디에 있다. 자 뒤에 장소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죠. Lush is in my room. Lush는 나의 방에 있다. 남산타워 is in 서울. 남산타워는 서울에 있다. 보라 was at her desk. 보라는 그녀의 책상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비동사가 주어나 시제, 부정형 이럴 때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비동사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